주말 뉴욕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시원하게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일단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우리도 월요일장 그리고 4월장 스타트를 시뻘건 6포만한 장대 양봉과 함께 스타트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3월의 마지막 거래를 뉴욕증시는 유종의 미로 장식을 했고요 그 원동력은 바로 인플레이션 둔화 요거는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가 신경 써왔던 PC 개인 소비지출 여기 물가지표가 예상치였던 5.1%보다 낮은 5.0%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앞에 4.9든 4.8든 4자가 앞에 붙었으면 진짜로 완전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이제 진짜 연준 금리 인상 심하이라고 난리 쳤을 텐데 그래도 일단 5.1% 예상치도 사실 좀 낮은 수준이었는데 실제 결과는 그거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거니까 당연히 연준 긴축 힘 빼기에 매우 도움이 됐죠 일단 요거 발표되자마자 페드워치의 5월 FMC 금리 인상 확률이 마침내 금리 동결에 역전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5월 F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완전히 절반 이상으로 구칙이 들어가고 그렇게 일단 연준 금리 동결 고지 찍고 다음 7월 FMC에서 금리 인하 이 시나리오가 현재 페드워치에서 나올 최상의 럭키한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PC의 세부 항목을 보면은 지난 2월 미국 개인들의 소득은 0.3% 증가해가지고 전망치 0.2%를 넘어섰고 대신 소비는 증가폭이 0.2%에 그쳐서 기대치 0.3%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보다 소비가 더 늘었을 거라는 컨센서스와는 반대로 소비보다 소득이 더 늘어난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반면에 식료품 물가는 올랐고 또 서비스 가격도 함께 상승을 한 이런 상황이라서 결국은 또 상품시장 약세에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근본적인 인플레 하락이라기보다는 약간 계절적 변동성 그러니까 올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북반구의 난방류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거 기대하고 올려놨던 원유 재고가 넘쳐가지고 유가가 하락한 여기에 그냥 미국 PC가 연동된 게 아닌가 그럼에도 식료품하고 서비스 물가는 더 올랐다는 거 이게 이제 디테일의 핵심이죠 다음 이제 3월 증시에 냉각수 역할을 했던 미국 중소형은행 사태는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또 나타나서 이것도 역시 주말 뉴욕 증시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했는데요 최신 연준 공개 자료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일주일 동안 연준이 시중은행들에 공급한 대출 총액이 1526달러로 전주 대비해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도 급한 불은 껐다고 이제 이런 평가가 가능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에버코어 증권의 카리시나 구하 애널리스트는 은행 업종에 가해졌던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결과라고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찰스슈압 같은 브로커리지 위주 증권사에서 또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스탁러쉬? 스탁런? 이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여기다 이날 연설에 나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원총재 이 뉴욕이 월스트리트가 뉴욕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상징성도 있지만 이 뉴욕 연원총재가 연준 내 서열로 넘버 3 서열 3위 자리거든요 이 사람이 최근 은행권의 스트레스가 신용조건 강화 그리고 대출 억제 등으로 이어질 경우 가게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늘 집착하는 연준의 우려는 곧 시장의 희망이다 이런 걸 자극했는데 근데 뉴욕 연원총재가 딱 이것만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물가 안정 없이는 완전 고용 유지도 안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2% 목표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연준의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원론적인 입장을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살짝 김이 빠졌죠 LPL 파이낸셜의 이코노미스트 제프리 로치는 인플레이션이 올 연말쯤 4%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신호가 오늘 나왔다라면서 그래도 이제 연준 목표 2%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셈인데 왜 연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서는 힘들다 이런 인식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가 오기 전에 경기 침체가 먼저 오면 연준이 또 금리 인하부터 먼저 해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소시에트 제네럴 리서치에서는 달러 환율은 당분간 기간 조정을 거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도 4월 첫 외환시장에서 환율 하락으로 시작하면 외국인들의 어떤 한국 주식 비중 확대에 동기부여가 되게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유는 최근 연준 긴축 사이클이 상당히 축소가 돼가지고 금리 인상의 종료 시점도 훨씬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보는 컨센서스다 이거를 연준에서 굳이 부정하려고 애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한 신용재산들에 대한 타격이 지금으로서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이어트 막 열심히 하다가 러닝머신에서 엎어져가지고 무릎아 까졌어 근데 여기서 더 달리라고 하면 멘탈도 막 깨졌는데 일단은 그럼 잠깐 앉아서 물도 마시고 과자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조금 쉬어라 무릎팍 난 다음에 다시 러닝머신에다가 속도 팔로 해서 묶어놓을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 지금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 나는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이제 3월장 그리고 이제 1분기도 끝이 났고 내일부터 4월장과 2분기가 또 함께 시작이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3월 증시에서는 현금 선호가 두드러졌으나 그럼에도 나스닥은 거의 3년 만에 최고의 한 분기를 보냈다 근데 이제 4월에는 이런 현금 선호로 증시 주변에서 대기만 하던 자금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증시 유입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예를 들어서 금가격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8%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금의 성격이 당장 금이 필요해가지고 무슨 돌잔치에 돌반지 선물하려고 금을 사려고 그렇게 유입된 자금으로 금값이 오른 게 아니라 일종의 위험 회피성 파킹 자금이었다 뭐 세이프 헤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흘러나와서 이동을 한다면 4월장은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유동성 환경에 있어서는 3월보다 나을 수 있다고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런 또 인플레이션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 어떤 자금 이동도 지금 막 꼴보기 싫어서 미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유동성 중독자들의 후각을 연준이 어떻게 길들일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죠 진짜 이러다가 그냥 코를 세게 한 대 후려칠 수도 있어요 연준에서 자 이제 더 이상 지체 없이 오늘의 주제를 설명드릴 텐데 현지시간 3월의 마지막 날 우리 시간으로 주말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시행일은 4월 18일 화요일부터고요 일단 여기서 다행인 거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줄기차게 어필해왔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번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에 보면은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 응급판을 포함하고 Constituent material 즉 구성재료는 배터리 부품에서 편입 제외를 시켰습니다 여기 이제 양극화의 물질 그러니까 양극제도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극제는 꼭 미국 내 생산이 아니더라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배터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이런 결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광물인 경우는 미국하고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소재를 우리 대한민국 같은 FTA 체결국에서 가공한 것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에 역시 편입을 시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는 정리를 해라 이런 건데 그건 또 모르죠 바이든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2025년에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당장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K배터리 관련주들은 이게 거의 그냥 급속 충전급의 그런 호재가 분명한데요 아 그러나 우리가 또 K증시에서 하루 이틀 이게 또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반영 바로 이걸 조심해야죠 그리고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충전이 돼버린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이렇게 미국발 급속 충전이 가해지면 오히려 배터리 성능이 급감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뭐든지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거 이거는 정말 꼭 K증시가 아니더라도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또 괜히 이렇게 부정타는 소리 한다고 에코프로 형제들의 지지자분들께서 욕하실까봐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팩트 기반으로 정리를 해보기로 할게요 자 이어서 IRA에서 그럼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또 그놈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 요거만큼은 미국 정부가 정말 자비 없이 양보 없이 그대로 못 박아 버렸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발표된 원안대로 한국이나 제3국가에서 생산되는 현대차 기아의 생산 전기차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대신에 미국 내 리스나 렌트 같은 상업용 판매 차량에만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은근히 이제 어둠의 국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모아졌던 미국 정부의 FEOC라고 Foreign Entity of Concern 우리말로 하면은 해외 우려기업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고 살짝 빠졌습니다 아마도 이번 IRA 규정 시행일인 4월 18일 전후로 해서는 요게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해외 우려기업으로 지정한 이런 데서 생산하는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 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다는 건데 요 FEOC 초안에 보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까지 이런 국가들의 국영기업 등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증시에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의 악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뭐 대북사업 내지는 통일 아젠다 이런 데 꼭 들어가는 게 바로 북한산 광물자원 풍부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때 남북 경협이랑 개성공단 이런 테마 막 급부상할 때 그냥 미국에서 곧바로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 꺼내자마자 테마 박살나버린 그런 사례 봤었잖아요 그럼 더더욱 이제 소재 국산화 소부장 이런 쪽은 반사 이익이 땡겨지는 거죠 사실 이번 IRA 법안 시행령 공개된 거 여기서 양극재, 음극재는 지금 관련주들이 너무 좀 과도하게 선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실 동박, 동박이 저는 에이스라고 봐요 동박이라는 게 구리를 정말 종이보다 더 얇게 펴가지고 만든 그 박막을 의미를 하는데요 두루마리처럼 막 말아놨어요 구리를 이게 이제 반도체부터 2차전지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또 이제 기술 장벽이 높아가지고 기존 업체들의 프리미엄이 이제 당연히 보장되는 그런 분야고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동박 제조가 가능한 곳이 딱 3개, 3개사 SK 넥실리스, 이건 이제 SKC가 인수했죠 다음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이건 이제 롯데가 인수를 했는데 이렇게 딱 3, 4 그러니까 SKC, 솔루스 첨단 소재,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에서는 한국 말고 유일하게 또 일본이 이게 가능한데 일본에는 덴카이하고 후루카와 이 정도가 동박 시장의 메이저리거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동박이 2차전지의 한 15% 정도 차지하고 양극지에는 38%, 분리막에도 20% 정도를 들어가니까 배터리 소재 관련들 중에서도 비중이 적지 않죠 그럼 이 와중에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배터리 업체들은 그럼 놀고 있느냐 전혀 아니고요 현재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번 미국 IRA 발표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중국의 완승이다 해 미국이 결국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광물 쪽은 슬그머니 허용을 한 거고 또 앞에 FEOC, 해외 우려기업 리스트에 중국 기업을 넣으려고 저번부터 막 그 언포를 놓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 미국 정부가 포기한 거 이것도 결국은 미국이 이런 2차전지 배터리에 있어서는 왕서방에게 이제 무릎 꿇고 기어들어온 거라고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동시다발적으로다가 중국 배터리가 일종의 우회 상장 격으로 그렇게 미국에 상륙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 1위이자 세계 1위 2차전지 제조사 CATL이 지난번 이제 포드하고 합작 공장 준설 발표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CATL이 테슬라하고 합작으로 텍사스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고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뭐 아직은 추진 단계고 계약서에 완전히 사인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측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 배터리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라서 생산량은 늘리고 비용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 CATL, 닝더스다이와의 콜라보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제조 단가 다운시키는 데는 정말 중국의 입김이 안 통하는 것은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ATL도 미국 기업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우회 진출을 하면 IRA 보조금도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또 뭐 굳이 중국에서 배터리 만들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수출을 하는 걸로 미국이랑 또 막 갈등 생기고 눈치 보고 그럴 필요도 없죠 일단 뭐 포드까지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근데 이 테슬라는 정말 바이든도 그 전 대통령 트럼프도 자기네 미국의 어떤 혁신의 상징이라고 막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미국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의지의 확고한 표명이라고 막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인데 근데 CATL하고 테슬라가 이번에 합방을 한다 아 여기서 합방은 이상한 합방이 아니고 그 같이 방송을 한다 죽을 뻔했네 이거를 이제 그 혹시라도 바이든 정부에서 조금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지난 트럼프보다 이번 바이든이 훨씬 더 반중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취임 3년 차인데 시진핑하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딱 한 번만 왔잖아요 그것도 양국 간 정상회담 따로 자리 마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행사차 갔다가 따로 그냥 방 하나 살짝 잡아가지고 방 하나 빌렸다고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만나려고 아 나 지금 약간 과도한 노이로지에 와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형식적으로 3시간짜리 대신 아잇 또 자꾸 하여튼 야놀자 나스닥 상당한데요 그거 알고 계세요 하여튼 3시간 그 면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원래 공동성명 발표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건너뛰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올해 초에 미중 정상회담 썰이 또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중국 스파이 풍선 관련해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시진핑이 직접 사과하라고 이렇게 또 막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먼저 사과를 하면서 손을 내밀리도 만무하고 또 뭐 정상회담이든 아니면 G7 같은 국제회의든 만나면 당연히 그 스파이 풍선 얘기 또 바이든이 안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시진핑도 그런 자리 또 피하려고 하겠죠 저는 다 좋아요 지금 이제 온갖 마바라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막 K배터리 2차전지 지금 이제 미국 IRA 법안 호재로 해가지고 난리 난다고 막 지금 미친듯이 주말 내내 입 털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CATL은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K배터리 업체들하고는 굳이 경쟁자라고 보기에는 뭐 유럽 시장이든 어디든 좀 교묘하게 정면대결을 좀 피해왔다면은 이제부터 미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하고 정식으로 이 CATL 닝더스다이가 라이벌 관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 그중에서 글로벌 배터리 섹터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월가 기관들이 이제 롱숏 전략으로 이 CATL하고 우리 K배터리 기업들을 이제 막 들었다 놨다 이제 덤벨 절작 바벨 전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데 지금 만약에 어떤 월가 해치펀드에 이번 IRA 법안 세부안 마련에 대응해 달라고 뭐 100만 달러 자금 신규로 유치가 됐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게 당연히 이제 기관이니까 롱숏 둘 다 가능해요 그럼 이제 당장 이제 월요일부터 뭐 매수도 가능하고 또 주식이 없어도 매도 주문 낼 수 있는 공매도도 이제 쇼 치는 것도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경우 지금 이 CATL 링더스다이가 선진 증시 상장되어 있는데 시총이 190조원에다가 PER이 31배 조금 넘고요 근데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은 시총이 137조원에 PER이 176배입니다 삼성 SDI가 시총 51조에다가 PER 25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작년 실적이요 2022년 기준으로 CATL이 매출 62조에 순이익 5조 8천억 뽑았고요 반면에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은 매출 25조 5천억에 순이익 7,798억 원 다음에 삼성 SDI가 작년 매출 20조에 순이익 2조원 조금 넘게 뽑았습니다 영업이익률 보면은 CATL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PER은 지금 뭐 우리 K배터리 제조사들이 터무니없이 비싸죠 그럼 과연 여기에 월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월가에서 CATL은 그냥 중국 및 미국 외 시장에서 강자 이렇게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머징 마켓 분류로다가 S&A 로케이션을 형식적으로 비중 조절을 해왔다면 이제 이 CATL 로고 박힌 배터리가 미국 시장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도 어 이거 우리 메이저리그에 투자 대상으로 편입시킨다 이렇게 이제 라인업이 짜진다고요 이거는 이제 뭐 성장성이 인정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디 MSCI 지수나 아니면 무슨 인덱스 편입 됐다고 그러면 딱 첫날부터 공매도로 막 후드려 쳐맞는 그런 종목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무슨 지수 편입의 저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소재주들 양극재 음극재 앞에 말씀드린 동막 분리막 뭐 이런거 그런걸 또 보면은 포스코케미칼은 시총이 21조에 PER이 178배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거는 시총이 3조 1700억에 PER이 72배 다음 에코프로 시총 13조원에 PER이 338배 그 다음에 금양 여기는 작년 4분기 실정 마이너스라서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도 마이너스니까 의미가 없어서 아예 빼고 다음 LNF가 시총 11조에 PER이 47배 자 이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부터 이제 배터리로 미국 시장에서 맞붙는 그 CAT랑 직접 거래하는 중국 소재 업체들하고 또 마찬가지로 PER로 비교를 당하고 또 그 다음 롱숏으로 월가해서 당근과 채찍으로 잡아 돌림을 막 그 당한다고 볼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미 뭐 에코프로는 3월 한 달 동안 연기금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왜 팔았냐고요? 아니 왜겠습니까? 아니 수익 났으니까 팔아서 수익 챙겨야죠 단기간에 그렇게 급등해 가지고 목표 수익률 초과했는데 얼른 수익 안 챙기고 뭐해요 이거는 뭐 연기금을 욕할 일이 아닙니다 내다봐이도 아니고요 연기금을 운용하는 목적 자체가 수익 내는 건데 아니 수익이 낫잖아요 근데 안 팔고 계속 들고만 있으면 연기금은 뭘로 은퇴자들한테 매달 돈을 지급하겠습니까 어차피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자꾸 장기 투자, 가치 투자만 의미가 있는 거고 스윙이나 떨주 몰팔 같은 그런 모멘텀 투자는 천박한 거라는 그런 인식부터 없으셔야 돼요 장기 투자, 가치 투자로 성공한다는 그런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IRA 법안이 우리 K배터리들한테 유리하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중국 배터리는 노냐? 안 논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 시장도 뚫은 중국 배터리가 한국 시장이야 뭐 그냥 사실상 무혈입성이나 마찬가지로 또 밀고 들어오는데요 이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이 현대차 코나 그리고 기아 니로 여기 CATL 배터리 장착되고 있었고요 다음 이제 앞으로 나올 포토랑 봉고 EV에도 CATL 배터리 장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하반기에 출시되는 전기 SUV, 토레스 여기에는 BRD의 LFP 배터리가 장착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고요 이거 지금 또 예전에 저는 샤오미가 우리 가전시장 침투할 때 그때가 또 생각나는데요 그때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아무리 중국산 카피니 싸구려니 하루 쓰면 다음날 안 되니 어쩌니 해도 보니까 일단 싸구 좋은 걸로 알려지니까 거기에는 장사가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배터리는 CATL이 품질도 사실 벤츠, BMW, 폭스바겐, GM, 포드 웬만한 완성차 메이커 다 들어가니까 품질도 검증이 된 셈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우리는 배터리에서 중국하고 치킨게임에 돌입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CATL이 중국 내수용 배터리 가격 지금 팍팍 깎아주면서 경쟁자들 완전히 아사시킬 준비태세에 돌입했다고 지난주 네일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이어서 지난주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CBDC 즉 디지털 유로화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한 거에 대해서 전해드렸었죠 심지어 전통은행들이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이 CBDC 도입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현직 ECB 총재라는 사람이 그래서 진짜 이 디지털 화폐를 전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국은 그동안 뭐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느라고 그런 것보다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전세계 주요국 중에서 중앙은행의 가장 보수적인 스탠스였던 유럽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형성되는 게 흥미롭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은행도 CBDC 도입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주말에 또 이번에는 정말 유럽중앙은행보다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영국중앙은행 영란은행 CBDC 책임자가 디지털 파운드화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디지털 파운드화가 비트코인과 전통 금융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언을 해서 또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시티 디지털 머니 심포지즘이라는 행사에서 패널 디스커션에 유일하게 참석한 여성분이 바로 영란은행의 이사 KT 폴츈 아예 이름의 폴츈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 있는 분인데 하여튼 이분이 현재 다양한 형태의 화폐가 혼재된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런 생태계의 바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CBDC가 필요한 이유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우리 런던고라니 뉴스 농장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대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4월의 첫 거래일 4월 3일 월요일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내일 먼저 정부가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미국 IRA 법안 발표 내용 정리해 드렸는데 이거 발표 후에 첫 수출 관련 정부 일정이니까 수혜주랑 피혜주 그리고 또 선반영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슈퍼사이클도 선반영 앞에서는 그냥 한방에 가버리는 게 K증시입니다 이어서 내일 우리 정부가 국제 3대 심평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랑 연례협의를 내일 개최합니다 일단 현재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AA2 등급으로 사실상 최고등급 바로 밑에 최고등급 국가들을 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자원부국들 조상 잘 만난 인간들 하지만 우리도 천연자원만 없을 뿐이지 조상을 잘못 만난 건 아닙니다 반도체는 한반도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최고등급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 여기가 AAA죠 우리는 일단 맨날 해외에서 지적당하는 그놈의 가계부채 문제에다가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부담까지 추가가 된 상황인데 물론 해외도 지금 다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특히 요즘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현재 AA2 등급을 지키는데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무디스든 S&P든 휘치든 부정적 관찰 대상이라도 포함됐다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 증시에서는 곧바로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이제 라면 통조림 편의점 그리고 통신 요쪽으로 바로 외국인들이 닥터피쉬처럼 몰려들 겁니다 이어서 내일 산업부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합니다 요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그런 주제고요 증시에서도 뚜렷하게 수혜주들이 있죠 다음 내일 과기부가 한미나노프럼을 개최합니다 나노테크 나노기술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나노소재 관련주 요쪽이 유망하다고 봐요 그리고 내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요 날인데 여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민주당 특히 이제 친문 쪽 인사들이 대거 집결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이제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또 기자들의 질문이 막 쏟아질 거고 그러면 이재명 현 당대표랑 역학관계에 요즘 또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그게 또 뉴스플로우를 타고 증시 차기 대선 후보 테마주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내일 경제지표로는 2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애플페이에 맞서는 삼성페이의 영토 확장이 요즘 화제인데 그만큼 이제 결제 관련주들은 이제 온오플라인 안 가리고 매출이 커지겠죠 다음 중국에서 내일 3월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미국 고용 지표를 앞두고 ISM처럼 일단 고용과 물가 항목이 다 포함된 이런 PMI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지표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내일 월요일 증시 일정은 먼저 유한타 스펙 11호가 이틀 일정으로 공모 청약 잡혀 있고요 다음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 자회사의 조단위 투자 관련 이 제공시 기한입니다 다음 내일부터 교촌치킨 가격 인상 적용일인데요 관련주는 교촌 FNB 자 다음 내일 해외 증시 일정은 미국 보잉사가 항공우주산업포럼 2023을 내일부터 개막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일 저녁 7시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항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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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